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맥도날드 유세가 연출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만들고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매장은 그의 방문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보일 필라델피아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매장이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의 방문이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보일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객들이 모두 선거 캠프의 승인하에 배치된 인사들이며 실제 손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트럼프가 있는 동안 매장이 닫혀있었고 차량들은 비밀경호국의 검열을 받은 지지자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트럼프가 나눠주는 음식을 받기만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유세 중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일했던 매장에 연락했지만 1983년의 근무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방식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연출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특정 장소에 문을 닫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맥도날드 방문은 연출이라는 의혹 속에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맥도날드 측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맥도날드 측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맥도날드 측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